이 친구는 로버입니다. 어머! 안 돼! 이 친구는 로번데 로버인 이유는 레인지 로버래요. 레인지 로버에 로버를 따서 어떻게 너무 귀엽다. 4개월인가? 3개월밖에 안 됐대요. 뽀뽀는 할 줄 모르는구나. 꿈캠 아이돈 라디오 편 보이로그 시작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뉴후. 항상 이렇게 혼자 갈 때 살짝 외롭습니다. 12명의 멤버가 함께 없으니. 오늘 제 컨셉은 핑크핑크한 핑크입니다. 하하. 항상 이렇게 수트를 입는데 매번 이렇게 예쁜 수트를 입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끝. 식사든 하셨어요? 저는 아이돌라디오 끝나고 바로 먹을 것 같습니다. 차에 탔습니다. 이제 저는 출발합니다. 안녕! 네 방금 아이돌라디오 촬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가볼까요? 도착. 아이돌라디오 잘하고 올게요. 안녕! 초코가 가득 퍼지는 냄새. 오마이갓. 너무 맛있어요. 안녕! 방금 아이돌라디오가 끝났습니다. 끝났다구요. 도착. 와우. 와우. 네 아이돌라디오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아자! 아자! 감사합니다! 항상 와주시는 팬분들. 더비 분들. 빠이빠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